스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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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은 이제 갈 준비하자 배울 없냐? 스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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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운게 많아서 배율을 가자란데 어 차부여 귀박자 오 3뚝 나이스? 오 예스 I need the 배율 I need the 배율 빨리 차 타고 내 쪽으로 와 싫어 그럼 형은 이제부터는 쏠 탈거해 나도 쏠 탈거해 죽인다 너 대킥 필요했지? 대킥 저쪽에 누구 있을까? 암스터보일걸? 집에 있을까? 오케이 털링같은데 이게? 아닌가? 혹시 모르니까 조심해 뭐있냐? 뭐있냐? 했다 너 먹어 먹었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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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이제 니가 캐리하는데 여기서 이제 아파트 있을래? 어쩔래 여기 있자 아 아파트래 어 차 어떻게 좀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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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잠깐만 빠진거 같은데 아 저거 여기 누구 있는거 같다 여기 누구 있는거 같다 여기 어떻게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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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덕이 있어 왔다 그냥 가나? 그냥 가나? 그냥 가나 뭐해? 내가 팔도 해줄게 팔도 해줄게 팔도 해줄게 팔도 해줄게 팔도 해줄게 팔도 해줄게 해줄게 아 니가 엣탑 써 나 두개 있어 아 그래? 아 두개 있어? 아 두개 있어? 아하 너 앵글그림 있냐? 앵글그림 아니 없어 오케이 팔굽만 두개가 나오더라고 배 땀 나올 때 아하 앵글이 필요한데 ㅋㅋㅋㅋㅋ 형 아직도 311이야? 313 그럼 됐어 여기 SMG 속은 게 있다 SMG? 아 난 형 머리를 섬겨줬어 있어 난 봤어 없어 아 지금 속아 아 머리가 탐스럽다 선글라스 꼈네 어? 형? 잠깐만 이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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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 있어 어 빙기 너 5탄 좀 있냐? 5탄? 150앨밖에 없어 아 오케오케 야 파가정에서 좀 보금이나 보장 야 차 차 차 차 차 차 345 네 살린다 붙어 붙어 야 차 차 터뜨려 죽었어 내가 붙을게 보호도 죽었다 하도 보호도 뒤 보호도 뒤 보호도 뒤 있어? 어 내가 갈게 내가 갈게 난 형이 될 줄 몰랐어 너나 쏜거 아니지? 어 여기다 탈벨이 있네 형 이래 찍는 거 먹어져 있어 스닙패드 저거 앵글이 있어야 하는데 아 저거 앵글이 있어야 하는데 아 그래 전속기물이빵 됐다 됐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없었나요? 응 안된다 이거 이거 8별 이상한가? 나 스쿨스로 킬템 지금 4 4 8 몇 개 줘? 아니 괜찮아 이상하다 나 8별을 맞췄는데 왜 안맞는걸 뜨지? 형이 뭐 맞춘거 아니야? 앵글 정확하게 조정했는데 아 음료사랑은 줘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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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어 165 가깝다 195하고 S사이 드려 어 젠가? 아 아닌데 뭐야 오 오른손이야? 어 빨리 들어와 어 쏜다 쏜다 미니14인가 빨리와 아 지금 가고있어 SE 그냥 빨리 뛰어서 적들 D S E 하고 S E 하고 하여튼 어 그쪽 원이 오른쪽으로 추려는게 좋겠다 어..엉덩이인가? 좀 멀어..괜찮아 아.. 차타고? 야 에너지 하나 먹고 가자 아 그냥 갈래? 아니 먹고 가자 진통제 말아 진통제 잠시만 아니 에너지 없으면 돼서 가자 가자 형 할 때는 진통제 먼저 말아 언제부터 올게 내 마음 언제 어..엄청 싸운다 아..저 가운데 가는 거 자신 없네 어어.. 뭐야 에..? 아 나 진짜 이렇게 죽네 120 아 보인다 보인다 온다 온다 나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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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고 아니 풀에서 자꾸 누워있잖아 이렇게 해서 우리 집 쪽 저기다 숙소가? 아니 아 저 딱 보이는데 60하고 75사이 나무 뒤에 아니아니 네 우리 봤어? 아니 모르지 여기선 줄 모르지 아니 소리를 쓰면 다른데도 위치도 있잖아 아 어쩌고 우리가 차 타고 왔는데 알지 그러면 아 그래도 일단 기절 차소리는 총소력도 훨씬 작아 아 쏘고싶다 쏠까? 어디있는데 저기 75나무회 쥐서 쏘면서 나는 쏘고싶잖아 자 아 보급이 여기 떨어졌어? 뭐야 보급 보급봐서 문제라 이렇게 직접 165 어우C 보급이 여기 떨어져 아이 그니까 너 잡았니 한 명? 잡았지? 어 잡았어 오케이 105하고 165쪽에 집 쪽에 아씨 하나도 안 보인다 이 작업이 무기 저기에 에미사가 나오네 미친다 와 아 너 얻었어? 아니 에미사 왜 먹어? 아 아 너 엣답 있는데 부업점수인데 하 어 그저 삼도 말짱하네 우리 삼도 세워도 하나 있어 그 갑옷 있냐? 갑옷도 있어 렛 몇인데 글쎄 야 야 2대 2대 1 아니면 2대 1대 1대 1이다 좀 그러자나 떨어지지 왜 인사가 떨어져가지고 기억해 150하고 그 다음에 저기 120인가 105쪽에 있어 어떡하지? 어떡해 어떡해 빠져 힐팀이나 챙겨 아 나 힐팀 충분해 그래 가면 돼 인텔 익스트림 아 그럼 숨어있자 이씨 아 제발 이거 원이 줘야 된대 제발 우리 줘 우리 줘 우리 줘 우리 줘 아이씨 어떡하지? 어떻게 잡혔대 아 가야 돼 집 쪽이야 저기 아이씨 어쩔래 기다려봐 형 수류탄 몇개 있어? 수류탄 두개 근데 나 잘 쓸줄 모른데 니가 쓸래? 아 앵글이 있다 나이스 아 앵글이 있다 나이스 아 이거 절대적으로 불리한데 아 이거 절대적으로 불리한데 차타고 막 와리가리에 칠래? 뭐야 밥팠냐? 뭐야 밥팠냐? 어리 몇뒤? 몇뒤? 195 195? 어 잡았냐? 어 나이스 나이스 타타타 빨리 타 타 2대1 1대1이거든 2대1 1대1 잘만 하면 돼 잘만 하면 돼 오우 뭐야 S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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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이스 3킬 나이스 한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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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았어 힐 좀 하고 힐 좀 하고 한명은 아까 105쪽 있었는데 어어 뭐야 아 뭐야 나이스 이겼다 나이스 이상하다 나 분명히 1인칭으로 에임 눌렀는데 왜 얘가 자꾸 3인칭으로 내지? 이상하네 나이스 오우 이겼다 너 몇킬 했냐? 5킬? 5킬 아 역시 나 3킬 휴 최상위 형보다 언제나 많이한다 킬 아 당연하지 니가 100을 오래 했는데 나 이제 110시간이야 네 그래요 어 어 나 왔어 여깄어? 여기있어?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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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절 나이스 킬 바다 쪽에 있을까? 바다 쪽에 바다 쪽에 나이스 나이스 감사합니다.